나 혜진이한테 사였어. 좋아하는 사람 있대. 이게 나무가 다리가 원래 약했다. 이게 사갔나? 아예 갈아야겠다, 이거는. 누군지 말은 안 하는데 내 생각엔 별로인 것 같아, 그 사람. 그리고 네가 어떻게 알아, 그걸? 뭐 꼭 말을 해야 하나? 느낌이 그래, 딱 느낌이. 느낌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, 결론 내리고. GPD 원래 그런 사람이야? 그거 되게 성급한 행동이야. 혜진이한테 잘해줘. 많이 웃게 해주고, 밥은 꼭 맛있는 걸로 먹이고. 내가 단순한 사람이라서 그런가, 이게 복잡한 게 싫더라. 막 인간관계에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, 아우. 머리 아파. 나 혜진이 좋아해. 근데, 내가 생각보다, 손반장도 좋아하는 것 같아. 학교 다닐 때도 삼각함주가 그렇게 싫잖아요? 삼각함계 체질이 아냐, 나한테. 뭐, 나도 싫지는 않아.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. GPD는 뭐, 싫지 않아? 제법 박았잖아. 이거 봐, 이거 봐. 손 많이 가는 거. 이거 봐. 손 많이 가잖아. 그러니까 이거 내가 구경만 하면 하니까 굳이 이거 해보겠다고. 본인이 부숴먹은 다리는 지금 안 보여? 아, 아까 내 얘기를 못 들었어. 이거는 나무가, 나무가 좀 사갔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. 아, 됐고. 언제 시간 되면 서핑이나 한 번 더 가르쳐줘. 그래, 뭐. 뭐. 시간 다른 날 얘기해. 그래, 다른 스케줄 잡게. 아유, 으이. 청개구리다. 이거 쓸 수 있겠다. 나무가 상인 줄 알았는데. 사는 건 내가 잘 한 거일 것 같아. 웃지 마, 정들어 봐. 원래 웃는 상이야, 나는. 왜 다들 나한테 웃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. 아, 빨리 해, 빨리. 할 거면 한 번 더. 아, 빨리.